슬슬한 내 인생 고독고독 눌러주시면 감사 구독 구독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먹어볼 거는 신제품이야 신제품 짠 마이구미 이거 딸기 맛이 새로 나왔어 딸기 과즙 그대로 마이구미 딸기 과즙이 무려 50%나 들어있어 딸기 과즙이 무려 50%나 들어있고 10 CU 에서 1000원 주고 샀어 CU 에서 1000원 먹어볼게 마이구미 딸기맛 17개 들어있어 17개 들어있어 17개 들어있고 한번 먹어볼게 총 17개 들어있고 딸기 냄새가 나 진짜로 딸기냄새가 나 딸기냄새 나고 되게 모양도 되게 딸기모양으로 생겼어 딸기모양도 봐봐 딸기모양으로 생겼고 딸기모양으로 생겼어 한번 먹을게 먹을게 신제품 마이국이 딸기맛 맛있어 딸기맛 딸기맛 나 딸기맛이 나 진짜로 우리친구 한입 줄게 우리친구 한입 먹어봐 우리친구 한입 맛있지 딸기맛 나지 딸기맛 나지 딸기맛 나고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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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에서 천원 맛있어 맛있어 진짜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멘